1. 3. 3. 3. 4. 5. 3. 4. 5. 5. 5. 6. 5. 6. 6. 7. 7. 8. 9. 10. 11. 11.11.11.12.12.16 시작할게요. 시작! 시작할게요. 시작! 나 여기 방금 손 맞히더라고요. 다 참 시험이었구나. 시작할까요? 시작! 함께하는 익숙한 사람들 우리 동네 놀러와는 모든 사람들 문화 역사 전시 모두 가득한 곳 환영합니다. 이쁜시티 우리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? 우리 동네 놀러와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 번 진행할게요. 시작!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네. 즐거운 꽃 함께하는 익숙한 사람들 오늘 좋아! 선생님 잘 쓰는 것 같아요. 좋아! 맞죠? 잘하는 거 맞아요? 좋아요. 네. 녹음 눌러주세요. 시작할게요. 즐거운 꽃 함께하는 익숙한 사람들 네. 박찬이 안 오신 것 같아. 즐거운 꽃 함께하는 익숙한 사람들 좋아요. 이제 할까요?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누구같지? 다들 오세요? 네 즐거움보담기하는 익세사람들 우리 동네 놀러와던 모든 사람들 문화, 역사, 전시 모두 가득한 분 환영합니다 이쁘시티 이쁘시티 좋은거 같네 가사도 나쁘지 않다 몇살로 오니까 가사도 괜찮은거 같고 좋은데요? 네 마지막에 이쁘시티 뭐 이렇게 할까? 뭐 해볼까요? 박사도 잘했어 침시티 오 고맙다 다 고맙다 오 고맙다 고맙다 고생하셨어요 고맙다 아 고맙다 이제 이 반응을 구독자들한테 맡기더라도 ㅎㅎ 또 나 비 즐거운 열심히 하는 익세사람들 아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